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기즈인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로 들어왔습니다. 대만 카트라이더로 제가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네 당연히 대만 카트는 들어온 이유는 신차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차가 무슨 차가 나왔냐면 바로바로 이 녀석입니다. 마그마X 자 차 이름은 마그마X고요. 기본 파츠는 부서 빼고 다레오네요 일단. 부서는 일반이고요. 일단 딱 봐도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마그마가 1대장 틀릴 일은 없거든요 그죠? 자 마그마X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옵션은요. 자 915, 910, 975, 840이에요. 개충이 근데 300인데. 와 개충 노답인데. 차는 뭔가. 뒤가 날개가 멋있네요 위로 올라온게. 아이템차인가요? 아 아이템차래요. 그래서 개충이 안좋구나. 아 그런데 아이템차. 야 양쪽에 날개 생기네. 그런데 게이지는 또 왜 이렇게 잘 차는 것 같지? 어? 게이지 300도 맞는거야 이건? 왜 잘 차는 것 같지? 어 1x10이겠죠 다행히. 그런데 아이템차로는 뭔가. 어. 간지나네. 괜찮네. 무신네. 자아. 힐리 손가락. 자아. 힐리 손가락. 옵션이 뭐 어딨는거야? 1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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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은 또 나름 괜찮네. 139. 139. 139. 139. 139. 자아. 기존의 마그마랑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앞전. 앞전에는 진짜 좀. 좀. 앞에가. 뭔가 좀. 진짜 클래식하처럼 생겼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깔끔하게 나오면서. 예. 뒤에가. 슈악 올라오면서 날개가 생겼구요. 부서 쓸 때마다 양쪽에 또. 옆쪽으로도 날개가 나와요. 폭토기도 해볼까? 네. 아이템 차래요. 여러분. 아이템 차. 오. 많이 나왔다. 310. 근데 이거 아이템 성능 뭐예요? 아이템 찬데 일단. 성능이 뭐. 뭔거야 이거. 부서는 뭐. 강력한 부서 이런거 바꾸고 이럴거 같은데. 일단 금방 한번 타볼게요. 아 근데 이거 스피드차로도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얘들아. 마그마이스. 스피드차로도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침구만 빨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피드가 내리니까. 실효. 슈악. 망. 아 근데 익스카트바디인데 너무 옛날 카차로 만든거 아니야? 너무 클래식하다 아프다 어 근데 개총은 아까 300대였는데 야야 개총은 300대였는데 300대보다는 잘 참는게 된다 그치? 이게 무기서보다 잘 참는거 아니야? 개총은 300대 맞아 이거? 이 아이템이 참... 스피드 차이가 안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힐버가 너무 미래야 왼쪽 잡으러 가자잇! 왼쪽 잡으러 가자잇! 나 아이템 찾아서 유배할게 딱힌거 없네요 스피드차가 아니라 스피드차 근데 아이템차들도 보면 진짜 사기로 만들 때도 있거든 실수로 옛날에 팬더루이가 그랬잖아 팬더루이 아이템차인데 스피드에서 되돌아왔어 아 근데 지금은 아이템차가 사기가 될 수 없는게 출보가 너무 느려 스타트가 안돼 스피드차 다만 다음차는 마그마X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대만이랑 중국이 이제 마그마X가 나왔기 때문에 한카도 마그마X가 나오겠네요 미리 보는 패치입니다 어디나 아 펜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흑! 흑흑이 잘 됐네. 와 따라가기 좋은 것 같아. 그 다음 문장 맵을 따라가야 돼. 지금 흑이가? 감히? 날 막어? 흑이가? 감히? 두패는? 지금 마그마이스라고 무시하나? 무시할만하네요. 무시할만하네. 이원이 형님 죄송합니다. 감타치겠습니다. 그냥 일찍 싸우고 있어요. 아... 확실히 스피드로는 부족하네. 스피드로는... 좋습니다. 아이템전 한번 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 하고 차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스피드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신중하게 할지요. 인정? 어, 그냥 이런 차가 나왔다는 걸 우리 유튜브 팬분들과 구독자분들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지. 인정? 아, 근데 아이템은 재밌지.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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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시게 이겨보자 이겨보자 빠케만다 어우야 이 센시 맞는데 실드가 없다 은우 은우 읓아니야 응아니야 어우 1등 했나 어우 우리팀 뭐합니까 형님들 까쭈 자 이렇게 해서 마그마 엑스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봤는데 아이템차라서 이렇게 막 상세하게 리뷰는 안했는데 아무튼 아이템차에요 배틀모드 카트바디래요 마그마 구도 있고 마그마 뭐 마그마 유엔진이 있나 아무튼 마그마도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는데 엑스엔진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리뷰해봤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유! 다! 슉! 한카도 나올겁니다 곧 빠이! 엑스엔진이 타! 지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